안녕하세요. BJ부두송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랜만에 뵙고 처음 뵙는데 주술사 캐릭 키우고 있어요.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퀘스트하면서 이 타나한 밀림에서 퀘스트하고 있는데 자꾸 하늘에서 똥뱀이 내려오는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갖고 하늘? 하늘 보라고 여러분들 자꾸 도배하고 있죠? 하늘 보라고? 하늘 어? 하늘 이 똥뱀이 내가 죽이겠어 오우 그래도 데미지가 얼추 들어갑니다. 하부샷 이제 내가 죽일 조금만 더 하면은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아니 아니. 어디서 뭐 스킬을 쓰려고 다 잡은 것 같은 같은데 잠깐만 아악 완전 피 잘 달았죠? 피 잘 오. 야 오 진짜 잡겠다. 치유의 손길 끊고 어. 휘감는 뿌리 오 닐 이동 방해 효과 이리로 와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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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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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없는 뿌리 끊고요. 됐다. 스턴 걸린다. 스턴 걸린다. 그렇지. 그렇지. 고로 어? 누구한테 해야 되지? 어우 야. 얘네들 어우 왜 날 때려? 잠깐만 안돼. 치유의 손길 안돼. 안돼 안돼. 다 잡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똥배미 보색이 똥배미 어우 잠깐만 아 아 힐 아 웃지 뭐 과연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둘 다 이게 뭐냐 아니 내가 죽었으면 하우샤님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이게 뭐야